그래프와 그 해석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래프라는 것은요. 여러가지 상황 또는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점이나 직선 또는 곡선 등을 그래프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죠. 상황 또는 자료의 그래프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순서쌍 그러니까 x, y로 나타낸 후에 이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된다라고 했어요.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빈통에 물을 넣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수면의 높이를 ycm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. 자 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네요. 그러면 이 분 시간을 x 그 다음에 수면의 높이를 y라고 했습니다. 시간이 이제 0 그 다음에 1, 2, 3, 4, 5 이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죠? 이의 y 높이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의 결과를 나타냈어요. 그 이 표를 보고서 순서쌍을 나타낸다면 자 이에 그래프는 이 x축을 시간 y축을 그의 높이라고 결정을 하고요. 순서쌍 0, 0 그 다음에 1, 2, 2, 2, 4, 3, 6, 4, 8, 5, 10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? 자 그래서 이를 순서쌍을 수 있겠죠? 좌표평면 위에 그대로 점으로 나타냈어요. 그랬더니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이 0, 0, 1, 2, 2, 2, 4, 3, 6, 4, 8, 5, 10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? 어떤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나면 변화하는 양의 증가 또는 감소, 주기적인 변화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 예를 들어서 다음은 시간과 높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를 해석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. 시간에 따른 높이에 대한 즉 변화, 높이의 변화를 해석한 거래요.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죠? 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높이가 일정하게 높아집니다. 그죠? 그 다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높이가 점점점점 천천히 높아집니다. 그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이가 점점 빠르게 높아집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이가 어때요? 오 일정하죠? 변화 없이 일정하다 라고 그래프의 해석.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변화하는 양의 증가 또는 감소, 주기적인 변화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